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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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젠장 됐어 저기 흔들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레벨업 시켜주면 됩니다 흔들기만 하면 돼 흔들린 거 성공하면 돼 뭐냐 저기 라프라스 때문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 아 잠깐 잠깐 위험한데? 아 젠장 뺏겼어 아 이런 망했다 우리꼽 뺏겼어 아 이번에는 레벨 4 그래도 흔들린 거 성공했네요 아 레벨 4가 됐어야 했는데 아쉽다 진짜 먹고 가 가라고 어 뮤츠왔다 x3 뮤츠왔다 x3 뮤츠왔다! 우와 죽는 줄 알았네 우와 죽는 줄 알았네 아니 이게 왜 들어가 아니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으 뮤츠 적당히 뮤츠 적당히해 잡았다 와 됐다 와 이걸 뮤츠와가지고 살았네 우와 이거 죽었어 아 괜히 욕심부리다가 아 욕심부리다가 아 욕심부리다가 욕심부리면 아니되요 아래쪽 가겠어 뮤츠와이가 덴강이에요 진짜 완전 강해요 진짜 하지만 우리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땀 잘하고 있어요 이겼어 이거는 상대가 되질 않아 아 애초에 큐아링이 있는데 와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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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 아 진짜 저거 레벨 8이 정도 되줘야 되는데 8이 안되는구만 됐어 제발 아 됐다 와 와아 이거를? 아이고 뺏겼구만 아 넣었구만 좋았어 야 이거 위험했다 진짜 야 지금 밑에 넣으러 간다 넣으러 간다 넣으러 간다 넣으러 간다 어쩔 수 없다 저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난 여기를 넣어두겠어 얼마나 남은거야 31? 아 안되나 그렇다면은 빨리 아래로 가자 시간이 시간이 제발 빠져줘 그렇지 내가 갈때까지만 조금 버텨줘 그렇지 이긴다고? 됐다 와아 이걸 이긴다고? 야 괜히 위에 잡을걸 괜히 아래쪽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시간만 버렸네 오오 그치 그치 뮤츠는 인정이지 어차피 됐다 우와 우와 뮤츠 적당히 해 뮤츠 적당히 해 진짜 와 어딜 도려야 될지 모르겠네 됐어 좋았어 와 뮤츠 진짜 적당히 해 진짜 적당히 때려야 될 거 아냐 갑자기 위에 공격하고 싶으니까 나는 방어전을 펼쳐주면 돼 가자 그렇지 잡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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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나 뭐야 아 괜히 욱심무이다가 와 안된다 안되네 야 위험한데 밀러 오겠지 아래쪽 가는구나 됐다 레벨 13은 만들어놓자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제 식점까지 올려놨고 같이 싸워줘야되 이제 무조건 우리 같이 싸워줘야되 어우 저게 안잡혀 안 때린구나? 됐다. 안 때린다고? 가자. 야, 됐어. 이기자! 이기겠다! 자, 화이팅! 화이팅! 아, 뭐 잡았어! 아, 진짜 그래도 잡혔다. 그렇지. 아, 근데... 와, 근데... 너가 드는데? 나플라슈 혼자 하다도 됐겠지. 그렇다면 여기 오는 뮤치를 내가 제지하면 되는 건가? 잡았고, 가자! 이거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못 이겨! 나플라슈! 하... 우와! 아, 왜 안 들어간다? 하하하하하하 아, 들어갈 수가 있는데! 아, 아쉽다! 아... 아깝다. 아, 진짜 힘막히게 했네. 그렇지 와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무 아실아실하게 플레이어 했는데 우리 흐흐흐흐흐 이겼다 야 이겼다 야 겨우겨우 이겼네 겨우겨우 야아 거 거 겨우 2 3 4 4 4 participants lo 여기서 "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